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제외한 세계복음서에서 등장한 만큼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들이닥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고 그들은 그 위기에서 다행히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전혀 알 수 없는 폭풍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 다양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런 위기상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지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부분은 아마 오병이의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자만 5천명, 여자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만 5천명에 가까운 인원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런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그리고 왕으로 세우고자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해산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시죠 그 전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은 백성과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아마 흥분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강제로 재촉하면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후에 날이 저물었다는 것을 보면 오후, 아직 해가 떠 있을 때, 아직 떨어지기 직전에 제자들이 배를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6시, 5시쯤 되겠죠 배를 탔을 때는 아직 날씨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막상 배를 타고 떠나기 시작하자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날이 흐트러지고 해가 지자마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호수라고 치기는 너무나도 큰 크기를 자랑하고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정말 날씨를 종잡을 수 없다 합니다 바람이 불면 호수라고 치기는 이렇게 큰 파도가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배에 베테랑 어부들이 타고 있다 해도 그 파도를 뚫고 목적지로 도착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들이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예전에 예수님과 한 번 배를 타고 건널 때 폭풍을 맞이했던 때를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때는 살려다 깨웠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그래도 그나마 의지했던 그 어부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좌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삶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다가 또는 가끔 또는 어쩌면 누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이런 폭풍과 같은 상황 내가 예상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고난들 시련, 시험, 아픔, 질병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이제 온 힘이 빠져서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애를 쓰며 벗어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 지금 제자들의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야에 안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에는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지도 몰라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거라는 걸 잘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배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올까 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뚫고 오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그 자리에 그 바다 위에 서 계실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9시간 10시간 동안 그 파도와 폭풍에 시달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스스라치게 놀라집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대입니다 달빛도 잘 보이지 않고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물 위에 물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 위에 누군가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새벽 3시 제일 감감한 시간대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1, 2미터씩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곳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25절 28절을 보시면 밤사경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를 대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유령으로 오해를 합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심신이 연약한 제자가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철도했겠죠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다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열한 명의 제자는 여전히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오직 단 한 명의 제자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베드로가 과연 거기서 멋있게 그 난간 위로 끝부분 위로 딱 올라서와서 예수님께 손을 내미고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아마 기둥을 꽉 붙잡고 소리 지렸겠죠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고 하소서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서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음성을 만약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배 위에서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난간에 매달리거나 기둥을 붙잡거나 무엇이든 잡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가겠다고 배에서 내리겠다고 그런 베드로를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야 역시 베드로다 역시 베드로 노 박구 베드로 뭐 아니면 도 베드로 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넘버 원이다 와! 하면서 막 칭찬했을까요? 얼른 가! 그래 한번 건너 가봐 진짜 걸을 수 있는지 한번 구경하자 하면서 그를 어떻게 떠밀었을까요? 당연히 말렸겠죠 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너 줬다가 힘 빠져서 정신 착각을 일으키냐고 바닷물 너무 많이 먹어서 탈수증서 일어났나 봅니다 하면서 베드로를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말렸겠죠 지금 배에서 내리는 건 자사행위니까 지금 배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데 너 지금 어딜 내려가려고 하냐 하면서 베드로를 또 말렸겠죠 누가 봐도 지금 배에서 내리면 죽습니다 지금 배에서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데 배가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배에서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죽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지금 배가 가장 안전한데 어디를 벗어나려 하냐 하면서 베드로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절을 읽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과연 그 배에서 벗어나가겠다고 예수님께 걸어가겠다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지식과 능력과 그의 경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사건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을 떠올렸고 그 예수님이 지금 저 물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연을 다시는 예수님이 저기 위에 계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곁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배가 안전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곁이 제일 안전한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주 당당하게 외친 것이죠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고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가끔 하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또 어떤 문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막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남에 엄청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 오는 믿음인지 나도 모르게 엄청난 믿음으로 확신으로 단 1%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확신을 들었을 때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고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고백을 보고 조롱을 할지라도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진정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뜨겁게 불타오를 때 그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굳센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바로 앞에서 열 가지 재앙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홍해를 갈랐을 때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고 요호수아가 해를 보고 멈추라고 선포했던 것 때도 그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도 이러한 확신을 갖고 선포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보면 우연 아니야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때 내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확고하게 담대하게 단 1%의 의심도 없이 선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러시아에서 중3 때 학교에서 역사시험을 기말고사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총 20개의 문제가 있고 각 문제마다 2개의 문항이 있고 총 40개의 문제를 각 그 문제마다 나오는 역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암송해서 그걸 적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러시아가도 잘 안 되는데 역사라니 하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해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무슨 말씀 암송이야 저 시험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노하우 좀 알려달라니까 말씀 암송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답은 없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정말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 암송하다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니까 시험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다음 날이면 아직도 40개의 문제가 이렇게 빼곡히 쌓여있는데 와 이거 언제 다 외우냐 하다가 막 마음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저 말씀 읽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5번 문제 이거다 하면서 저는 그 15번 문제만 다 외웠습니다 나머지 다음은 다 버렸어요 딱 15번 그것만 딱 잡고 나는 분명히 이걸 내가 뽑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이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제 친구들 앞에서 미친 짓을 한 번 했습니다 야 나 맨 마지막에 들어갈게 문제는 20개인데 학교 반의 학생 수는 18명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간다면 문제가 3장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5번을 뽑겠다고 친구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15번 뽑게 해주신데 나 맨 마지막에 들어갈게 친구들이 다 비웃었죠 정신 나간 놈 하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아유 다행이다 우리 반에 꼴찌 한 명 나오겠다 하면서 그 친구들 먼저 다 들어가고 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딱 문제를 보고 중간에 있는 거 보고 이거 15번이다 하면서 뒤집었는데 정말 15번이 나왔습니다 그때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러시아 역사를 갖고 최고 점수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놀라버려가지고 아니 러시아 애들 다 이렇게 있고 하는데 한국에 가야 될 역사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니까 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믿어 제가 어떻게 역사시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겠냐 한국에 가 말도 안 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게 된 거다 아니 무신론자인 교장선생님이 제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확신에 찬 성포가 어떠한 일을 이렇게 했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 줄 몰랐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사특한 마음이 적당히 있었겠죠 좋은 점수 얻고 싶어서 그러나 그 다음 마음에 또 하나가 있었으니 이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이 문제를 도와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란 것을 내가 깨닫고 나아갔을 때 전도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베드로 또한 그가 기네스북에 오르고 싶어서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인간이란 기네스북에 오르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죠 어? 예수님 물 위를 걷네? 나도 한번 걸어볼까?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곁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문제를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저기에 계시니까 이 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지금 물 위에 계시니까 내가 저기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배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열두 명의 제자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배가 안전하다고 여기고 그대로 배에 남은 그룹 또 하나는 예수님 곁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고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해결책을 따라 그리한 현실을 안주하며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이 배에 남을지 아니면 정말 무모해 보이고 남이 볼 때는 정말 정신없는 행동이며 목숨을 허투루 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 당연히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겠죠 배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겠죠 엄청난 믿음을 보이며 비록 살이 떨릴 정도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배에서 벗어나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물 위에 올라간 그 순간부터 한 발자국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29절 30절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눈길이 예수님에서 벗어나 정말 약간 아마 1초 차였겠죠 자신에게 몰려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고 그 순간 그는 두려움에 빠져 의심이 들며 불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분명 큰 믿음을 드러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폭풍을 봐버림으로 다시 엄청난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크게 낚시하면 절망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보고 계시지 않고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인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에 비치는 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과 폭풍 속에서 죽게 되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손잡고 끄집어내서 다시 배에 오르기까지 끝까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배에 올라서 그 열한 명의 제자들까지 안심시키시며 그 바다 위를 잔점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하고 믿고 나간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 의심을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강철과 같은 성도 결국 오래서처럼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내 마음을 불타 올려도 내가 의심하는 순간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단 하나였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잘 걸어왔지 않느냐 베드로도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나갔지만 그가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돌리는 순간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폭풍을 바라보고자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 폭풍으로부터가 나는 과연 안전할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저 폭풍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의심하는 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베드로처럼 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배에서 벗어나 물 위로 걷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 걸음이 몇 걸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나 스스로가 만든 그 안전 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론 그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시 넘어졌고 저절했지만 그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달리 배 밖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을 깨달았고 그곳으로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멸 발자국이었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이런 물 위를 걷는 굳건한 믿음이 지속된다면 좋겠죠 끝까지 이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눈을 돌린 순간 우리의 이성이 지성이 되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배 밖을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우리 안전 지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물 위를 걸어야 현실을 보고 다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를 그 쓰러진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아뜨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갈릴리를 보러 보면 작은 언덕만 위로 올라가도 갈릴리가 다 보입니다 호수가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제자들이 거기서 아우승 차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른 기도를 끝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폭풍도 마주하지 않고 안전하게 배를 타고 건너갔다면 그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도 그리고 그 바람을 잠자케 하시는 예수님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고 그 열 시간에 가까운 엄청난 긴 시간을 시간동안 흔들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고 그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여 물에 빠지는 그 장면 그런 그를 다시 건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올라오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과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지죠 배에 남아서 물 위를 걷는 그냥 베드로를 구경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선택지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배 밖으로 나오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몸을 온전히 맡기셨으면 합니다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넘어진다 하여도 즉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 내가 도전을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뭔가를 했을 때 실패할 것 같아서 거절당할 것 같아서 조롱당할 것 같아서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미루고 있었던 그 복음의 도전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의지하시고 선포하시고 선포하시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으면 합니다 선포하고 내딛었으면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달려가면 됩니다 내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문제들을 그 도전들을 그 위기들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믿음이 한층 더 굳건해져서 이제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시련이 남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물에 빠져봐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도전을 외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